이럴 필요가 있냐고.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을 몰라요? 내가 온다고 신경을 또 쓰셨군요. 네가 와서 신경 쓰여. 주명 씨, 주명 씨. 난 지승환이라고 해. 반갑다. 정답률이 80%예요. 거의 많이 맞췄어요. 80% 맞췄다며요. 근데 오늘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된 거야. 이게 실화. 믿을 수 없는 이야기. 아이고. 말도 안 돼. 뭐랑 대화하시는 거예요, 선생님? 살짝 무서워. 야, 나네. 잘한다. 야.